울산시가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남북권 신도시 건설 등 도시 개발을 위한 큰 그림 그리기에 나섰습니다. 내년 8월까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건데 어떤 구상인지 살펴봤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1.7배인 울산광역시 지도입니다. 동구에서 울주군까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모두 개발 제한 구역. 울산시 면적의 25%나 되는데 도시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이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가 절실하다고 외치는 이유입니다. 울산시가 내년 8월까지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 남북권의 복합 신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도 시작됐습니다. 부산 기장과 양산 웅상의 신도시가 들어서며 인구 유출이 심화되자 청량 웅촌권이나 온양 온산 서생권 일원의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인근 도시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산업, 교육과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신도시 건설이 목표입니다. 침체에 빠진 울산의 제도약을 위해 민선 8기 울산시가 큰 그림 그리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유비스 뉴스 배윤주입니다.